일단 의욕이 넘치지 않는 게 너무 좋아요. 활발한 상태예요. 누가요, 누가요. 쟤도 나왔습니다, 예. 취도 있나요? 우리가 해줄까요? 신나면 이렇게 해야지, 신나면. 아니, 내 노래거든요. 자, 이끄나 이끄나. X 있는 고기를 뭐 먹어? X 있는 고기를 준다는 거예요? 식당인데 아무것도 없다. 계산은 어떻게 해, 계산은? 셔프님이 안 가세요? 여기가 무슨 음식점이야? 무슨 콜토리예요, 이게? 우리 디스크 같다. 와!